심하게 시작할 수 없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의 드라이밍 박수와 음성으로 우리 왕자님의 초대란치 이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뒤에 분들은 박수 안 치시네요? 다른 분들도 도대체 오셨나봐 자, 다시 한번 뒤에 분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박수 봐주셨는데 그 다음 넘어갈 수 없죠? 벌써부터 긴장하고 계시는 우리 아빠한테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오늘 진짜 황금같은 주말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일단 저희 은호의 도를 맞이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먼 길에서 지금 오신 저희 외갓집 식구들 그 다음에 회사 직원 여러분들,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친구분들 진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기 음식들 남지 않게 다들 드셔가지고 오늘 좀 배부르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빠가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까지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자, 우리 저희 아들라 워딩홀에서도 또 우리 왕자님 생일 축하한다고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하면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인형 친구 나와주세요!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귀여운 인형 친구가 나와서 깜찍한 댄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인형 친구 나와주세요! 라고 크게 외쳐주시는 거예요